백힌펜화님. 이분 차단해드리고요. 백힌펜화 뭐예요? 아킴펜화라고 덩치 큰 선수가 있죠. 땅땅한 선수. 본가에 가면 아버지와 축구 경기를 자주 보는데 제가 배성재 캐스터 얘기를 꺼냈더니 아버지께서도 배성재 박문성 조합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. 괜히 제가 다 뿌듯하더군요. 대구구장은 다음에 언제 오시나요? 아버지와 직관 가고 싶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대구 현장 중계를 안 갔죠. 대구는 못 갔죠. 저는 못 갔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온 분하고 갔었는데. 저도 대구 경기장 대파 오픈했을 때 품메골 촬영 이런 것 때문에 간 적은 있지만 중계는 아직 못 했었거든요. 저는 몇 번 했었는데 같이 못 갔네요.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중계석 너무 좁으니까 가까우니까 여기서 중계하면 선수들이랑 감독들이 다 듣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느 경기장에 가나 저희가 소리 지르는 거 감독과 선수들 다 듣습니다. 왜 이렇게 메아리가 쳐요? 그리고 반대로 또 선수와 감독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. 야 그렇게 뛰면 안 돼! 쟤 왼발 쟤 왼발 이런 게 다 들려요. 재밌습니다. 뉴노멀이죠. 대파악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. 제가 그때 내려갈 때마다 듣지만 거기가 약간 한 번 꼭 가야 돼. 꽤 힙한 공간이 됐대요. 대구분들에게. 거기 안 가면 왠지 좀 그렇고. 그만큼 너무 잘 져나가지고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. 역시 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얼마나 딱 우리나라 연고지 문화에서는 좋은지. 만에서 한 만오천 정도는 딱 좋아요. 지금은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 근처에 맛있는 집도 많고요. 제가 몇 개 알아놨습니다. 저희가 지금 K리그 중계 주말에 다닐 때마다 현지에 맛집들을 다니잖아요. 대구는 이제 등갈비가 너무 그립습니다. 아 저 지난번에 먹었어요. 매운 등갈비. 네 그거랑 등갈비랑 돼지고기 찌개라는 것도 먹었고. 돼지고기 찌개. 네 맛있더라고요. 사르티스 뉴이 대구 막창 배성재 세트 먹으라고 하신 분 있는데. 아 뭐 대구 막창이야 뭐. 사실상 중계는 명분이고 맛집 투어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들켰네요. 예в. 예 예 감사합니다.